네, 제주 지역사회 이슈와 뉴스를 읽는 시사기획 이슈 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독립언론 아이엠피톤 뉴스의 임병도 기자가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늘어나는 사고, 원인은 하나. 어떤 의미입니까? 얼마 전에 서울 시청역 주변에서 역주행 교통사고가 발생했죠. 그때 대규모 위명 피해가 발생했는데 사고 가해 운전자가 처음에는 급발진을 주장을 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운전자의 나이가 고령인 점을 들여가서 사고의 원인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고령자 교통사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단정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고령자 교통사고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 않습니까? 실제로 고령자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습니까? 네, 경찰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교통사고를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60대 이상이 41만 4,51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맞네요. 그리고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가 많은 대형사고도 60대 이상이 106건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교통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치명률도 60대 이상이 2.23%로 1.49%인 20대에 비해 높았습니다. 네, 수치상으로 보니까 확실히 높긴 높네요. 그러면 우리 제주에서도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고가 많습니까? 네, 제주경찰청이 조사한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최근 3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65세 이상의 운전자 교통사고를 봤더니 2021년에는 630건, 2020년에는 660건, 2021년에는 710건으로 2년 연속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 제주 지역 운전면허 총 보유자가 한 47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 중 65세 이상이 한 6만 5천명으로 한 13%를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점점 더 높아질 거고요, 이 수치는. 그러면 운전자가 고령인 점이 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이어지는 건지, 사고 발생을 높이는 원인으로 이어지는 건지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신체적 움직임이 둔하는 노화 현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인구가, 고령인 인구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대에 비해서 운전을 더 많이 하는 인구 분포수에 따라서 운전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사고율도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실제로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차를 보유하자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20대 같은 경우는 버스를 타고 다녀도 상관이 없지만 고령의 부분만 사시는 경우에는 그분들은 차가 없을 경우에 병원이나 농촌에 사실 경우에 농사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을 하는 시간과 횟수가 더 많은 거죠. 요즘 고령 운전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대책을 내놨었는데 고령 운전자의 운전 자격을 제한하는 방침이었습니다. 이게 논란이 일었는데, 오해였는지 논란이 일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나라에서는 혹시 어떻게 대응들을 하고 있습니까?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70세 이상 운전자는 운전면허 재심사를 받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우리나라처럼 적성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단에 따라서 주행능력 평가도 치러야 합니다. 개개인별로?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도 주행시험을 거쳐서 거주지 내에서만 운전이 가능한 어떤 재하면허 제도도 있고요. 일본의 경우 70세 이상 고령자는 따로 강습을 수강하고 인지기능검사나 운전기능검사도 따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2022년에는 비상제동장치가 탑재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이런 면허도 있습니다. 제한을 두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두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고령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니 그리고 또 그 속도도 가파릅니다. 대책 마련은 당연히 시급해 보이는데요. 요즘처럼 80세 이상까지 또 일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 단순히 운전면허를 제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또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고령자 운전면허 제한은 전체적인,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 개인에 맞춰서 어떤 신체적인 능력과 인지능력을 다 개별적으로 검사를 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실은 지금처럼 우리가 운전면허 학원이나 시험장을 가보면 초스피드로 진단이 이루어지고 적성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게 과연 개별적인 그런 검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는 또 좀 의문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고령자를 제한하자, 이런 정책보다는 개별적인 그리고 또 지역에 맞춰서 사회적 흐름에 맞춰서 이런 것들이 정책과 대책이 나와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건데 인체공학적 장비를 차에 부착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다면서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일본에서 지난 6월에 발표를 했는데요. 페달 5조작을 막기 위한 이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을 할 예정입니다. 일본에서 확실하게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일본에서 말하는 페달 5조작 장치는 뭐냐면 자동차 앞뒤로 카메라와 센서를 부착한 다음에 정지된 상태에서 페달을 급가속을 할 경우에 엔진 출력을 낮춰버려서 시속 8km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페달 5조작으로 우리가 가속 페달을 밟을 경우 발생하는 이 사고를 막기 위한 그런 장치인데요. 일본에서는 이게 이미 오래전부터 장착이 되었고 그다음에 요새는 거의 신차의 90%를 장착해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장치가 있다고 해서 사고를 막을 수는 없지만 페달 5조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런 사례도 있다고 제가 소개 차원에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더 빨라지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고 지금은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모든 걸 다 증명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의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하죠. 닫힌 마음에 진짜 문을 닫는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도내 숙박업소들이 휴업이나 폐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폐업한 숙박업소가 제주시간 204곳, 서귀포시가 82곳으로 조사됐는데요. 지난달 30일 기준 도내 운영 중인 숙박시설은 7,422곳이고 객실수는 7만 9,380곳입니다. 요즘 도내 관광경제 어렵다는 얘기들 많이 하긴 합니다만 지금 숙박시설이라고 말을 해주셨잖아요. 숙박시설 안에도 호텔이 있고, 민박이 있고, 펜션도 있고, 다양한 숙박업소 형태들이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상황들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농어촌 민박 폐업이 262곳으로 가장 많았고 관광 숙박업은 4곳, 일반 숙박업 11곳, 생활 숙박업 6곳으로 조사됐습니다. 호텔은 주로 휴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관광 숙박업 14곳, 882곳이 휴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기별로 살펴볼 필요도 있는데 예전에 코로나 때는 주로 호텔과 같은 대형 숙박시설들이 휴폐업하는 경우들이 많았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또 좀 다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때는 코로나 시기에는 호텔 등 단체 관광객들이 가는 숙박업소가 큰 타격을 입었죠. 이에 반해서 독채 펜션 같은 민박 형태의 펜션들은 굉장히 인기를 얻었거든요. 왜냐하면 가족들끼리 개별적으로 있다 보니까 코로나 감염이 떨어지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가족이나 연인들은 주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 민박이 타격을 입었는데요. 이는 내국인들이 감소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주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왔었는데 그것도 이유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코로나 시기에도 바가지 요금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그때는 해외여행을 갈 수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제주를 왔다. 이런 얘기도 좀 돌았어요. 그러다가 비계삼겹살이 논란이 터져서 굉장히 비판을 받았는데 또 이번에 평상에서 치킨을 먹지 못하게 했다. 이게 뭐냐면 돈을 내고 평상을 빌렸는데 거기서 타 브랜드 치킨을 시켰는데 여기서 자기네들이 파는 치킨만 먹어야 된다 해서 그 관련돼서 불만이 온라인 커뮤니터에 올라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자꾸 터지다면서 또 일본이 슈퍼 엔젤 현상이 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가 아닌 다 일본으로 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선량하게 영업을 하시는 자영업자분들까지 피해를 보는 것 같아서 또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서 걱정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제주 관광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육지사람들이 제주 바가지 요금을 지적하면 국내 여행지 뿐만 아니라 외국도 비싸다. 제주가 결코 비싼 건 아니라 이런 말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것들, 그런 변명이나 해명 자체가 과연 지금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냐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변명이나 해명보다는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면서 이 대책을 좀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으면 비싸도 가죠. 그렇죠. 관광도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임병두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죠. 이슈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전합니다. 부의장 한 명에 대한 선거를 하겠습니다. 저주도 최대 현안인 행정체제 개편, 저해공항 관련 도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 더 위해서도 비판과 견제를 확실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사기획 이슈 있다. 이번에는 이슈 토론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협 제주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송영훈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원내대표 맡으신 거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지금 후반기 원내대표로서 갑당을 이끌어 나가게 되셨는데 먼저 소감 한 말씀씩 여쭙고 시작을 하도록 하죠. 이장협 원내대표님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지금 제주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도민의 마음도 상당히 불편해 있고 이런 중요한 시기에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게 돼서 어깨가 무겁고 책임감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기에 맞게 상생과 믿음의 정치를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이 저희들에게 국민의힘에게 주신 그 믿음을 결코 잊지 않고 초심으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생을 먼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송영훈 원내대표께도 소감 한 말씀 여쭤보도록 하죠.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회 더불어민주당 제3기 원내대표를 맡은 송영훈 의원입니다. 먼저 제 지역구인 남원 주민을 포함한 제주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시기에 더불어민주당 제3기 원내대표를 맡겨주신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세 가지 약속을 드렸는데요. 첫째 도전과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 둘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늘려 민생을 안정시키겠다. 셋째 의원님들의 마음에서 길을 찾는 원내대표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임기 동안 이 약속을 꼭 지키는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출마 선언 같은 느낌입니다. 소감 한 말씀 여쭤보면서 시작을 했는데 글쎄요. 전반기 의정활동부터 잠깐 여쭤보고 후반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정엽 원내대표께 여쭤보고 싶은데 초선이신데 후반기에는 원내대표라는 중채까지 맡으셨지 않습니까? 일단 전반기 의정활동이 어떠셨는지 그 부분 하나 여쭤보고 싶거든요. 사실 전반기의 의정활동이 어려웠습니다. 초선이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의정의 상태도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되고 또 언론과의 어떤 관기도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지역구를 또 이렇게 민생에 대한 여론도 수렴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 그래도 성과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저의 사명감 때문이지 그렇게 해서 제주 혁신도시에 관련된 지금까지 좀 방치했던 그런 혁신도시에 대한 발전 계획을 집요하게 저는 요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9개 기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역민과 상생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탐라대 쪽에 있는 대학교 부분을 IT 산업을 유치하자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지사에게 건의를 했고 지사도 거기에 호응을 해서 테크노밸리라는 그런 구상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랬고 또 두 번째로 제가 더 보람나는 거는 우리 제주도에 5,400명의 기간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이 기간 근로자들이 제대로 온 어떤 보상 또는 비교되는 그런 차별적인 부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비를 해줘야 된다라고 제가 집요하게 또 해서 건강검진비를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도 했고 또 이제 대학생 아침 천 원짜리 아침밥 부분을 조례를 우리 민주당의 한동수 의원하고 같이 공동 발의도 했습니다. 그 부분 개인적인 부분들도 한 번씩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전반기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각 당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쪽으로 얘기를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한 번씩 여쭤보고 이야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각 당에서 또 자평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라는 전 의장님의 방침에 따라 전반기 우회 운영위원장직을 맡아 상설정책 협의회를 이끄면서 천 원의 아침밥, 규제개혁 공동 트래프팅 구성, 국배학부당 공동운영 등 민생회복에 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또한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를 통해서 제주의 현안인 제주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및 도서상간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 부담 해소를 위한 건의안 제주 및 남해안 일대 전지훈련 유치지원 건의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저주 및 수산분야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을 제안을 했습니다. 다만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아쉬운 점은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도민들께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안정 대책을 더욱 활발히 추진하지 못했던 점은 아쉬운 점으로 많이 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전반기 의정활동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를 여쭤봤는데 어떠셨습니까? 자평을 하신다면? 민주당 전반기 의정활동에 대해서 민주당의 역할은 그나마 잘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떠세요? 앵커님 아시다시피 전반기 의정이 사실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아, 예. 소수의 우리 12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대로 살아야겠다는 그런 집념 때문에 1당 10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관찰하기에는. 그래서 무난히 각자 또 지역구에 대한 어떤 약속, 또 공약,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80% 이상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소수당의 서러움을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이야기 넘겨볼게요. 이번에 후반기 원구성하면서 진통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합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 계속 여러 뉴스들이 나왔었는데 가까스로 이제 합의는 됐고 일단은 그 서러움을 좀 얘기하셨었기 때문에 지금 원구성, 상임이 배정된 거와 관련해서는 좀 만족을 하십니까? 어떠세요? 국민의힘에서는? 협상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양쪽이 만족을 해야 협상입니다, 사실. 그런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저희 소수라는 부분으로의 현실은 인지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원내에 제1구성의 법칙은 도민이 선출을 해 준 각 정당의 이석수 비율로 이렇게 배정을 하는 것이 도민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어서 또 지금 현실적으로 또 제주의 어려운 그런 입장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어떤 파행으로 갈까라는 그런 보관까지도 갖고 있지만 그게 정답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생의 마음으로 한 발 양보해서 동의를 가지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현명한 답일 것이라고 우리 의원들 각자 이렇게 믿음이 돼서 결론이 났습니다.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상생의 정신을 살려서 일단 참여하시는 걸로 했고 지금 그러니까 6개 상임위가 있는데 5개 상임위를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문화관광책위원회를 가져가고 마지막까지 제가 협상으로 얘기를 들었던 것이 예결위원장인데 예결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책임 정치를 위해서 2년 다 하겠다고 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양보를 하신 것 같습니다.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쪽만 만족하는 협상은 잘 된 협상이라고 보기가 어렵고요. 조금씩 서로가 아쉽고 모자란 부분이 있어야 잘 된 협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오랜 철학과 가치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양보와 타협으로 책임 있는 정치를 두민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이 일정대로 원만히 원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우리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이정엽 국민의힘 대표님을 비롯한 원내대표단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상임위원회도 다 구성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된 여러 역할들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후반기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당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후반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의정활동 각 당에서 지금 계획 세우신 게 있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제주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큰 현안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현안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제2공항 건설이라든가 또 제주 행정구조 개편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당을 떠나서 정파적인 부분을 떠나서 이게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극복하고 나가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공항의 찬반의 부분에 대한 어떤 명확한 답을 내리기 이전에 다 같은 도민이기 때문에 찬성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더 설파를 하고 또 반대의 논리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수렴을 일부 하면서 좁혀가는 해소를 하는 게 아니고 좁혀가는 노력들을 우리 당에서 해야 되겠다는 게 후반기의 저희 구상입니다. 중요한 후반기 역점 활동으로 제2공항과 행정체제 개편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떻습니까? 후반기에는 도민들의 구체적인 성과를 체감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나타나야 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영훈 도정이 지금까지 추구한 실천적 실형주의로 경제 회복 기조를 더욱 가속화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오영훈 지사께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제2공항 건설 등이 역점을 두어야 할 과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미래를 좌우할 현안 과제에 대해서 도민이 바라는 대로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도의회, 도정이 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중요한 부분으로 제2공항과 행정체제 개편을 꼽아주셨고 아마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만 지금 사실 두 가지 꼽아주신 것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 아니겠습니까? 또 이걸 끌어가는 것은 도정이기도 한데 의회와 함께 이번에 제주 도정도 전환점을 맞은 거잖아요. 이제 후반기가 시작이 된 거고 전반기 도정에 대한 평가도 한 번씩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가 또 견제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부담스러우십니까? 아닙니다. 말씀하겠습니다. 지난 전반기 도정을 평가를 해보신다면 어떨까요? 사실 한 단체장이 평가를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오늘 이 방송에 나오기 전에 지역 주민들에게도 물어봤고 또 도의원 몇 분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우리 전반기의 도주사의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들어봤더니 그게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좋아하는 대로 얘기를 해버리고 객관적이질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상생을 추구하면 우리 합리적인 평가를 해주는 것이 도리겠다라는 저의 생각을 가졌습니다. 비평할 부분은 우리가 양시장에 대한 사법부 문제라든가 부지사의 사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지사의 공약사항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인 총평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양호합니다. 한 82% 정도. 15개 분야의 100개 공약사업인데 전체 금액이 약 7조 7,500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총평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양호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주민 민생, 우리가 도민들이 우리가 중장기로 먹고 사는 문제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소홀하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좀 요청을 하고 또 다각도로 강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저의 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약사업과 관련해서는 여태까지 양호하게 어느 정도 되어온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우리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민생과 관련해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대로 제시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무 부호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호평을 하신 거 아닙니까? 보통 이제 야당 같은 경우에 비판이 많은 경우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상생의 마음으로 우리 좀 협치를 해서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입니다. 오도적이 잘 되는 것은 민주당뿐만이 아니고 도민이 다 바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요구는 이해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부 우리 또 국민의힘 위원이 보거나 이제 거기에 대한 관심이 깊은 분께서는 정확하게 좀 세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아쉬움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합리적인 평가를 좀 하는 게 현실적으로 좋다. 알겠습니다. 상생을 오늘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시고. 사실은 그런데 지금 말 속에는 상생을 요구하는 부분도 분명히 좀 있으신 것 같아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2년의 도정을 좀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도 궁금하고요. 많은 분들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서 제주 홀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상 공약인 관광청 제주 신설은 불투명해졌고 4.3 추모식을 비롯해 대통령 민생 투어에서도 제주는 여전히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오영훈 도정은 취미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던 것처럼 경제 회복 기조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4,550억을 증액한 추가경제원 예산을 편성해서 유계층 지원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지역화폐 탐나는 전 발행규모를 2천억에서 3천억으로 늘리고 대출이자 차익 보전에 천억을 투입도 하고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시설비 1,483억 원을 투입을 해서 새로운 건설 수요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제주가 한 번도 가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우주산업, 관광경주 AEM, 그린수도, 바이오산업 등 미래혁신산업들과 에너지 대전환 정책이 어느 정도 과시화되고 있고 앞으로 제주가 성장해 나가는데 가장 큰 동력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구 소멸 위기는 14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 순유출을 기록하였고 소멸 위험 주의 단계에 진입한 것은 제주의 발전과 미래의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반기에는 행정체제 개편, 제2공원 건설 등과 같은 시급한 현황 과제를 풀어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인구 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과 인생 회복을 위해서 외에도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해주셨는데 사실 지난 2년 전반기를 돌아보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오히려 야당 역할을 하는 분들이 꽤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도 좀 있었는데 소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화의 측면에서는 혹시 도전과 관련해서 도전의 지난 2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도전과는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은 지금처럼만 그냥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더욱 긴밀하게.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정무라인의 역할이라든가 의회와의 소통 역할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를 내셨던 분들도 제가 있는 걸로 기억이 나서 그 부분을 좀 여쭤봤습니다만. 조금 더 의원님들과 소통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오늘 간결하게 답을 해주셔서. 알겠습니다. 이제 좀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볼 텐데 이제 후반기에 숙제가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분께서 대표로서 각 당을 이끌어가면서 도전과의 견제 또 조율을 좀 해셔야 되는 역할들이 있는데 지금 제주도가 추진 중인 사업 중에서 의회, 도의회의 견제나 또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한 부분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정혁 의원님. 역시 행정체제 개편입니다. 우리가 지금 16년 전에 사계시군에서 지금 이제 수기를 거쳐서 3개 시로 이렇게 분할할 예정이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절임 의장도 말씀이 있었지만 의원들에 대한 어떤 소통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의사 전달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까 우리 송영훈 대표께서 말씀이 있었으면 다양한 의원들의 소통을 좀 해야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보면 그렇게 다양하게 의원들로 소통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저도 민주당 의원들과 친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제 집행진 친한 분에 대한 소통은 있지만 전반적인 제주도 전체적인 의원들의 골고루 의견을 의원들에게 수렴을 해야 또 앞으로 이제 수정하고 또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십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전반기가 상당히 좀 미흡했다. 후반기에는 다양한 의원들의 소리를 좀 수염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게 제가 한 2년 동안 느낀 그런 부분들입니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사실 김경아 전임 의장께서도 마지막에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토론하셨습니다. 도의회에서도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소통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 도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묻고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이 좀 비슷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 부분은 일부 동의를 하지만 실무자 국장이라든가 또 과장 그런 행정체제 추진하는 공무원들은 많이 우리 행정체제하고 많이 접촉을 했습니다. 실무자들을. 또 많이 또 이렇게 토론도 했고 또 모자랐던 시행착오된 부분들에 대한 지적도 했고 다만 어떤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우리가 강과해야 될 게 어떤 권위적 또는 어떤 다른 형태의 의전적인 요구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어느 정도의 우리가 도민이 합의된 내용은 우리가 집행부가 일관되게 추진하고 거기에 대한 결론적인 부분은 사전에 발표하기 전에 실행하기 전에 도의회의 어떤 의견을 묻는 그런 형태는 갖춰야 된다. 또 앞으로 그렇게 저는 가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제주도 의회 내에서 전반기 내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관련돼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소통 관련 이게 좀 부족하다는 얘기들도 나왔었고 아까 제가 김경학 의장의 마지막 고별사 때도 관련된 얘기가 나왔다는 말씀 드렸었는데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 사회와 의회와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도민 참여단 활동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요. 또 의회에서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진행 상황을 꾸준히 보고받고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 사회와 의회의 공감들을 넓히기 위해서 도정이 더욱더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려고 합니다. 두 분 얘기만 들어보면 소통이 그렇게 부족했던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의회 내에서 왜 불만의 목소리도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요? 다른 의원들께서는 특히나 김경학 의장께서 또 의회에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었는데 조금 두 분은 생각이 다르신 것 같긴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 중에 전자에 의원들의 소통은 했지만 만나는 의원 또 통하는 의원만 소통하면 소통이 아니죠. 골고루 여야를 가리지 말고 그런 소통이 아쉬웠다. 그 사람의 대표성에 대한 평가를 전달받는 부분에 대한 여론은 좀 일부 오해가 될 수도 있고 또 편협하게 전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좀 쓴소리의 얘기도 좀 듣고 또 다양한 형태의 의원들의 그런 부분도 좀 소통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아쉬웠다라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의원님께는 좀 많이 이야기가 왔습니까? 저는 뭐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영호 의원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계속 좀 문제 제기들은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물론 이제 의원분들께서 다 각각의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생각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행정체제 개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주의 미래와 굉장히 밀접하고 주민들의 생활과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목소리인데 의회에서 좀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니냐라는 또 외부의 시각도 분명히 있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떠신지. 이제 후반기에 들어서면 어쨌든 이제 상설정책협의회가 이제 가동이 되어질 텐데요. 그 상설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제주의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진행 상황들을 조금 더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내용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가닥은 잡혔는데 아직 좀 문제가 많지 않느냐. 그래서 수정이 좀 일부 필요하다라는 그런 요구들도 있고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은 아마 의회 쪽으로도 좀 많이 갈 것 같은데 또 관련해서 조율을 해주셔야 되는 게 또 의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제2공항 두 분 공통적으로 꼽아주신 부분이 후반기에 가장 또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아까 이정임 의원께서는 일단 뭐 반대측 인사들의 의견도 일부 좀 수렴을 하면서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의회 내에서 제2공항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극히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입니다. 아니, 나중에 환경위원회 평가 동의원도 통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그건 우리가 주어진 테두리 내에서 절차적으로 다 전면 전체적인 부분을 이렇게 살피면서 하겠지만 사실 제2공항은 제주의 동력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국책사업입니다. 이 국책사업에 물론 우리 도민들이 반대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저는 어떤 제2공항을 왜 해야 되는 정당성을 좀 확대하고 또 전달할 수 있고 또 이제 반대하는 분들의 논리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하나씩 하나씩 제거시키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집행진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거는 설득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라든가 또 토지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접촉을 많이 하다 보면 아무래도 완화된 그런 답들이 저는 튀어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 지금 사회가 너무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반대 아니면 반대 찬성을 일방적인 찬성 이런 데서 우리가 지금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이익 나를 위한 이해관계를 떠나서 우리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좀 인내하고 같이 힘을 합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너무나 오랫동안 끌어왔던 갈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우려를 해 주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제2공항과 관련해서 도정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이라든가 그런 워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아직까지는 조금 미약하다. 미약하다. 좀 방관자적, 제3자적인 입장에서의 그런 포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뜨거운 감자를 먼저 손대기 싫어하든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적극적 이지로 대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대도를 좀 더 명확하게 해달라는 말씀이신가요? 명확하게 하고 또 추진 과정에 대한 부분도 좀 진취적으로 해달라는 얘기죠.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제2공항 건설을 전제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행정체제와 제2공항이 이번 의정활동 그리고 도정활동에 있어서도 후반기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길게 여쭤보고 있는데 제2공항과 관련해서 지금 해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도의회 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사실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의견들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의정활동하면서 제2공항과 관련된 부분들은 좀 어떻게 끌고 나가실 생각인지도 궁금하고요. 제2공항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기획조정부와 국토부 간의 사업부 조정을 마무리 짓고 항공정책위원회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면 올해 7월 중에 기본계획고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본계획고시가 이루어지면 국토부에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용역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상세한 기본자료가 제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기본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도민들에게 올바른 정보가 제공이 되어지면 그때 가서 우리 도민사회가 논의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찬반단체 모두 제2의 미래와 환경을 걱정하는 것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현 단계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작년 3월 환경부가 국토부에 제시한 조건들이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의 조건들이 그 속에 잔루가 들어가야 충분히 잘 보완이 돼야 두민들이 걱정과 우려를 덜어드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런데 지금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도 있고 하더라도 이것이 지금 제대로 보완이 됐느냐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될 것들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도의회로 넘어오면 또 환경영향평가 과정까지도 가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저희가 항상 걱정하고 있는 것은 이 갈등이 굉장히 오래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내 일각에서는 지금 이렇게 갈등이 계속될 바에는 차라리 주민 투표를 좀 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지만 오영훈 도정에서는 그 부분은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갈등이 계속 체바퀴처럼 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도의회가 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그 질문들도 많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도의회 때는 좀 검증 쪽에 도의회가 역할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번 도의회는 좀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주민 투표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올바른 정보가 도민들에게 제공이 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좀 덧붙이신 말씀 있겠다면 이 부분은 우리 지역구인 유성군 의원도 이번에 제2공항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거시적인 우리 제주의 긴 안목으로 좀 해석을 좀 해나가는 게 생산적이지 않느냐 저는 언제까지 이걸 끌고 갈 것이냐는 그런 회의도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도정에도 태도를 좀 더 명확히 해가지고 좀 속도감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해 주신 거고 두 가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후반기 이슈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게 민생 경제 아니겠습니까? 두 분께서도 그 민생에 대한 얘기를 앞서서 해주셨는데 지금 도정 나름대로도 좀 어려운 삶 속에 추경도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회에서는 좀 어떤 역할들을 할 수가 있을까요?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고물가, 고금리, 고부채, 고환율 거시경제 지표가 매우 안 좋은 상황입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지난주에 윤석열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서 25조 원 규모의 금융, 기금 투입과 함께 경제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도민들께서 이제 바로바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도정에서 펼치기에는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정도 중앙정부의 경제 정책에 맞춰서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서 도민 맞춤형 정책을 펼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또 의회 차원에서의 뒷받침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고 이종협 원내대표께서는 민생경제 관련해서 의회의 역할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의회의 역할이 참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합니다 지금 제한적입니까? 네 제한적인데 저는 지금 자금의 상황을 보면 우리 민생민생경제 보면 지금 우리 제주도의 섬이라는 그런 입지에서 예를 들어서 관광, 공항 문제, 비행기 문제 사실 비행기값이 이렇게 턱없이 높아서 우리 제주도민들이 왕릉하는데도 부담이 되고 관광객이 들어오는데도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중소기업 또는 서비스 관련해서 민생을 다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현장감 있게 좀 대응을 하는 그런 시스템의 장치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업 어떤 사업 이렇게 준비하고 나열하는 것도 좋지만은 현실적으로 빠르게 이렇게 판단해서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 저는 그게 가장 시급한 민생을 도와주는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의회에서 도정질문 같은 것을 통해서 좀 많이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얻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또 의견을 모으면서 결론들을 내가는 과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아마 이제 후반기 도의회에도 아마 도민들께서 많이 바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 믿으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 원내대표들 되셨는데 덕담 한 말씀씩 해주시면서 마음을 하면 어떨까요 송영 원내대표님 상대 원내대표에게 덕담 한 말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 도정은 지난 2년간 많은 도전과 변화를 겪었고 모든 성과들은 도민의 지지와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제주의 미래를 위해 때로는 어려운 결정도 있겠지만 도민과 적극적인 대화 소통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도민만을 바라보면서 도민 중심 민생의정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을 도민들께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의 오랜 철학과 가치는 소수의견을 존중하면서 양부와 타협으로 책임 있는 정치를 도민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를 위해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에게 더욱 사랑과 신뢰를 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주어진 원내대표로서의 정보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덕담은 안 해주시는 걸로 끝내 덕담 대신에 각오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정엽 원내대표께서 또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의 각오한 말씀 하면서 마무리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덕담을 하겠습니다 덕담하시겠습니까? 우리 송영훈 민주당 원내대표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또 우리와 결을 같이 합니다 다만 제가 항상 주장하는 부분은 우리 제주 도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의원이 역할이 무엇이냐 도민들이 편안하고 도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답은 우리가 상생하는 길이다 그리고 자기 자당만의 어떤 이익을 고집하지 말고 또 서로 간에 어떤 미래의 지향적인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해서 총체적으로 이 시기를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게 저의 현실적인 생각입니다 생각과 함께 또 덕담도 조금 해주셨습니다 두 분께서 앞으로 각 당의 원내대표로서 이끌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도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면서 오늘 두 분과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